그래서 윤턴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새해의 성함이 무엇인가요? 일단은 자주 얘기하긴 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100%를 막독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했는데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 마이들한테 보여줬죠. 그래서 올 한해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변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100%의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게요.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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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회사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. 저희는 저희는 저희의 회사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. 여러분 자막이판으로 녹음하고 기다려주셔서 Just A 두 개 저는 오늘 좋은 랩코옥이 있을까. 랩코옥이 2개. 부친다.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제 노력과 공유가 중심으로 함께 합니다. Podcast이 계속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와주세요. OK. I'm sure. 사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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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. 내가 준비한 중국의 기념이 시작된 것입니다. 지금 몇년간을 준비한 것입니다. 어떤 분야가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. 아직도 한국의 주요가 생각되었습니다. 그래도 우리는 대사람과 함께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이 두 개는 오이 소녀 이 세 개는 아이고 이 세 개는 아멘